안녕하세요 우주비행기 훈입니다 겨울을 대비해서 큰 연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세일할 때 구매했고 약 8,500원 정도였습니다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몸체와 꼬리 1프레임은 하나로 붙어있습니다 꼬리모양이 드래곤들들이기에 투질리스가 싫어하는 벤장어 같네요 완성입니다 조립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준이가 날려보겠습니다 이 날은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준이가 엄청 운동하네요 알았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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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여기 개미만하게 보여. 아빠, 여기 개미만하게 보여. 아빠, 아빠는 뭔지 말해. 나, 오빠. 치고싶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